안녕하세요. 뉴욕 공감세상의 박마루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7.8기를 몸으로 보여주신 그러니까 사법고치 7번을 따른 8번째 사법고치 패스하신 분이고요. 그리고요. 장애인 최초로 중증장애인이지만 5선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정치, 소실의 정치, 배려의 정치를 하고 계시는 이상미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멘트를 이렇게 다 했는데 이상미 의원께서는 계속 웃고 계세요. 먼저 5선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국민들과 대전의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네. 부족한 제게 과분한 지지와 소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대전 유성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저에게 5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일할 기회를 주신 그 뜻을 잘 새기면서 의정활동 충실하게 자라겠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증장애인이신데 사실 저희 방송이 공감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런데 선거는 정말 공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이시면서 유권자를 만난다는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선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장애인들이 많은 곤란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약도 받고 취업하는 데도 그렇고 일상생활하는 데도 그렇고 정치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또 급박하게 하는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실제적 제약이 장애물인 건 틀림없죠. 그러나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건 양으로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지성으로 정성을 좀 더해서 하고 또 저처럼 또 비주얼이 좀 된다든지 그 얘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하시네요. 비주얼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주시니까 지성이면 감청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물론 다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다 성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끝내는 그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에 보면 아직도 정성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이시면서 5선 국회의원이 되신 거는 우리 역사에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것도 많은 약자분들 장애인분 쪽에서는 이상민 의원 정말 대단하시다. 솔직히 선거를 할 때 우리가 장애인분들께서 가서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잖아요. 마음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마음적으로 격리해 주시고. 물론 마음적으로 멀리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 물론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기를 다 대표한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어려운 제약 조건에서 출마 선거에 출마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고 또 용기일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잘 됨으로써 또 여러 분들이 뒤따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장애인의 권익을 확대시킨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선거에 나가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를 떠나서 장애인계, 장애인 가족 관련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응원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점에서 박마루 사장님은 저한테 응원을 안 하셨을 텐데 언론사 사장님이라고 정치적 중립선 지켜야 된다.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솔직히 방송이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함께해야 될 분이다. 그래야지 또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진정성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이 열 번 만나도 그 안에 진정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럼요. 한 번을 만나더라도 진정성을 갖고 몇 번이 뵈면 정말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알거든요. 그 비법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한 번을 딱 봤을 때 나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거. 마음. 그러니까 속여서는 안 될 것이고요. 속여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를 잘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그것도 뭐 진정성 있게 얘기한다고 진심을 인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얘기를 하면 좋아할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한테 쓴소리해서 좋아할 사람은 저 자신도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다듬어서 평소에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좀 이쁜 말로. 상대방이 어 그래 진짜 그러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감한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래야 되겠네. 마음을 움직여서 될 수 있게끔. 그런 건데 저도 뭐 그 기준에는 못 미치죠. 많이 못 미치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모든 일을 그렇게 하면 저는 작은 성취를 이뤄서 또 큰 성취도 이뤄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는 항상 이렇게 좀 다가가는 모습이고 또 이렇게 격식을 잘 안 따지시잖아요. 솔직히 그게 사람들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오늘 오시는데 배치 안 달고 오시잖아요. 국회의원 배치. 네. 한 번도 달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 이상민 국회의원이시구나. 오성 국회의원이시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열차 많이 타시잖아요. 오늘은 수경차 타고 왔어요. 오늘 수경차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가실 때 이분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모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서비스가? 이렇게 느끼실 때는. 국회의원이라고 막 그전처럼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괜히 만약에 국회의원 자신이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남들이 받겠다 이러면 오히려 망신당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이미 그런 거는 용인이 안 되는 사회이고 오히려 이제 국회의원이 뭐 좀 휴지를 잘못 버린다든가 또는 뭐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더 호된 꾸준함을 받게 되겠죠.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배지를 달아야 된다는 선배님들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왜 배지를 안 달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선 때부터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 불편하다고 그럴까? 좀 뭐가 아예 못쓸까 하는가 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괜히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상대가한테 혹시 뭐 이렇게 폼 재는 것처럼 비춰질까 하는 그런 높아심 때문에 이제 달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고시도 일곱 번 떨어지고 여덟 번째 이제 사법고시도...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7.8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이제 법조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법조인이 되면서 또 바로 또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했었잖아요. 그런 게 다 이렇게 누적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되고 나서도 제가 자청해서 소비자 운동이라든가 또는 그 납세자 주권운동 같은 그런 공익활동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뭐 국회의원이 되고자 그 목표로의 수단으로 또 방법으로 활용한 건 아니고 진짜 진정으로 제가 찾아가서 그 시민단체가 찾아가서 소비자 운동과 납세자 주권운동 같은 그런 행동 활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 축적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의정활동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런 어떤 시각이나 거기서 얻어진 식견 또는 경험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듣고 보는 우리 복지TV에서 젊은이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계속 도전하고 시행착오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걸 반복하면서 그게 자양분이 되거든요. 틀림없는 자양분이 되고 그걸 반드시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막 자기가 인생에 큰 손실을 잊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나중에 크게 나한테 자양분이 되고 자산으로 투자하는 데 큰 종잣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또 국민들이 하나가 됐어요.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러시고 그래서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우선 저부터 생활준칙을 지키고 가능하면 저도 손 씻는 걸 잘 안 하는데 비는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만나고 하면 어떤 유별나게끔 손 씻고 또 이도 잘 닦고 이를 잘 닦고요. 네. 전에는 그냥 집에가 늦게 들어가면 그냥 자버리고 그랬는데 이를 꼭 닦고 또 거리 두기 하는 것도 지키시고 마스크도 쓰고 왜냐하면 우선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다가 글도 썼지만 어떤 글이죠? 이 코로나19 사태 아니 코로나19의 최대의 최선의 백신은 생활주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다. 그리고 최대의 적은 방심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써놓고 봐도 멋진... 공감이 될 것 같네요. 최고의 백신은 철저한 생활주칙을 지키는 거. 그리고 최대의 적은 방심. 아 이쯤 됐지 하고 요즘에 사람들 그전에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안 쓰고 또는 손도 잘 안 씻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 다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건 그런 생활주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걸 저는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일환에서 선거운동도 사람들 만나는 건 잘 못했죠. 우선 사람 많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가까이 만나서 악수하는 것도 좀 불편하죠. 네. 그리고 멀리서 길거리 멀리서 아침 저녁 출퇴근 인사만 하고 나머지는 전화만 그냥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는 분들하고 자 그러면 지금 또 지역구가 대전 쪽이잖아요. 과학기지단지인데 이번에 공약을 보니까 4대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혁명.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특징에서 뭐가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가 생길지 제품이 생길지를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융합이 초융합 현상이 일어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처음에는 전화가 오는 전화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카메라도 있죠. 녹음기도 있죠. 또 TV처럼 TV 방송도 보죠. 영화도 보죠. 별거 다 하잖아요. 노트도 하죠. 그럼요. 그렇죠. 들고 다니는 컴퓨터니까. 하여튼 별거 다니는 컴퓨터. 짱 컴퓨터. 아주 슈퍼 컴퓨터처럼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전화기 의료 상담을 하는데 전화기 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격 의료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4,000산업혁명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산업 분야가 섞여서 초융합이 되는 건데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대한민국이 그걸 주도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그동안 지금 약 50년 동안 첨단과학기술이 구축되어 있는 대전유성이 대덕연구단지가 50년 됐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전자통신연구원도 있고요. 생명공학연구원도 있고요. 항공우주연구원도 있고. 기계연구원. 나노팹. 또 한의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화학연구원. 한 20여 개 됩니다. 여기서 빠진 연구원. 이분들한테 꾸준하면 될 텐데. 하여간 저. 많아요. 저것도 있고. 핵융합연구소도 있고요. 이런 연구소들이 기초과학지원연구원도 있고. 하여간 모여있기 때문에 또 IBS 기초과학연구원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연구소들이 같이 협력해서 50년 동안 구축되어 있는 과학기술 인적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연구성과도 쌓여있거든요. 그 연구성과를 활용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종융합을 하게 되면 세계의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가 될 수 있다. 그걸 내가 구축하겠다. 그러려면 이 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판 만드는데 제가 하겠다. 나서겠다. 그래서 4차산업전진 벨트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시는 거군요. 전진기지. 전진기지 벨트. 그리고 여당 민주당에서도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을 맡으셨죠.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두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맡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목표를 갖고 계시니까.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R&D 관련적. 이게 모든 게 핵심이 거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목걸이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여기서 이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하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전략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번에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세계적으로 정병받고 독보적 존재로 부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국이 거부당한 나라에서 무범방제국가, 방역국가로 칭송을 받았던 그런 사례처럼 이제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선두그룹이 등장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류문명을 이끄는 그런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현재 여당에 정보통신특별위원장 맡고 계시고 또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또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4차 산업혁명 전진 벨트 이거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 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니까 7대 공약도 내놓으셨어요. 네. 어떤 겁니까. 과학기술인들이 4차 산업혁명 또 과학기술이 잘 되도록 하려면 그 중심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밤낮을 안 가리고 그냥 신명나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국가정책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리더십에서 끌고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예구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에 걸림돌되는 사소한 행정적 불편함들을 해소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7대 공약으로 묶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랬군요. 결국은 첨첨한 공약들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4년 동안에 또 추진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크게 하실 거죠. 그중에는 이제 계속 선거 때마다 주장을 했지만 아직 100% 이뤄내지 못한 무거 있는 숙제도 있고요. 새로 제기된 공약도 있고요. 이거 똑같이 하여튼 이뤄야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다. 최소한 그렇게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N번방 때문에 아동에 관련된 성착취부터 시작해서 성범죄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인터뷰를 보니까 아동에 관련된 성범죄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요즘 이제 디지털 성범죄는 종류의 성범죄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더 깊이 오랫동안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피해자한테 지금 말씀드린 성착취 동영상만 해도 많은 사람들한테 무차별로 살포가 되고 또 그게 디지털이니까 영혼이 찢어지지 않고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한테는 인생을 정말 엄청난 타격을 줄 정도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철퇴가 내려져야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 성범죄는 상대에 대한 무시 인간의 누구나 존엄함을 갖고 있는데 그 존엄함을 깡그리 무시하고 상대방을 까란 뭉개는 그런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엄이나 배려는 없는 데서 그런 남을 해쿠지하고 피해를 주고 거기다가 더구나 디지털 영상으로 담아서 살포하고 돈 주고받고 하고 뭐 이렇게 팔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지금보다는 더 엄정하게 얘기했죠 더구나 그 대상이 아동일 때는 더 이거는 끔찍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말하자면 극한형에 가까운 그런 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회적 중론이기 때문에 지금 법률적으로도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양형 기준을 판자들이 높여야 되겠지만 높이는 것과 함께 입법적으로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에 띄긋 띄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글이라면 포털 사업자 이거와 관련돼서 영업이익을 얻는 사업자들이 이런 것들이 게재되지 않도록 자신들이 주의를 하고 만약에 있으면 삭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기 상태에 있고 오히려 이것으로서 이익을 더 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포털 사업자들이 특히 국내면 국내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좀 제재를 가하거나 감독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또는 야구라든가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서버가 외국에 있고 또 사업자 등록도 한국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세계 어디선가 딴 데서 서버를 갖다 놓고 갖다 놓고 그런 영업활동을 하고 이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해당 국가는 찾아낼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법인도 없고 그래서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국제적 공조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겠네요 우리나라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같이 합쳐서 이런 것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공조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벌도 똑같이 하고 그러네요 오늘 성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얘기 들어보니까 국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세계가 하나가 돼 있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같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중심에서 역할을 하시겠다 입법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판을 버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요즘 전문용어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판 버려주는 그 역할 그러므로서 국제적 공조와 연대를 할 수 있도록 또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고 또 법조인 법률가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심리라든가 또는 그와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이 근절되고 더 이상 생길 수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에 관련된 관심 갖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걸 예방하겠다 그리고 입법에서 그걸 활동하고 이제 그거를 대한민국의 중심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가 같이 대처하겠다 이 역할을 좀 얘기하셨는데 또 청소년 관련 문제도 거론하셨어요 그건 어떤 건가요 우린 이제 청소년들이 좀 대바라졌다 그리고 심하게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구나 그런데 싸가지가 없는 건 우리도 그랬고 똑같죠 그 전에도 그랬고 몇 천 년 전에 피라미드의 상영 문자에도 그게 그렇게 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건 뭐 하나의 행태고 또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른들이 좀 너그럽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한 면 같아요 오히려 갖고 있는 그 강점을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쳐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도 불러넣어주고 자신감을 넣어주고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분 좋음에 하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지들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른이 만들어주도록 법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가르쳐준다 또 이래라 저래라 너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끼 또는 재능 또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불러서 막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게끔 하고 싶게끔 그런 걸 만들어주는 좀 정책적이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또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런 젊은이들 청소년들 있는 데 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말하다가 요즘 말로 꼰대 같은 얘기를 또 할까봐 하다보면 또 꼰대 같은 얘기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오픈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다가서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규 의원께서는요 예전에 또 음악을 하셨잖아요 청소년들 좋아하는 랩을 한번 해보세요 다 다가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가벼운 질문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법사위에도 있었고 재경위에도 있었고 이제 그 주로 있었던 거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네 방송을 다루는 우리 복지TV도 관련되겠죠 그렇죠 관련되는 과학기술 방송 정보통신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네 약칭해서 이제 과방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계속 거기에 있고도 싶고 네 또 한편 국방위도 가서 국방과학 또는 퇴직 국방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데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이제 조금 다선이 되면 외국 외교통상위원회를 참여합니다 네 거기도 좀 하고 싶고 네 욕심이 좀 많이 생기는데 네 그러나 이제 지난번 계속 해왔던 우리 장애인들의 특히 지장애인들의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있죠 네 붙여가고 이렇게 좀 보조해 주는 네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더 과학기술이 장애인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또 삶을 좀 더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좀 견인하려면 제가 그쪽 분야에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럼요 보조공학이 개발되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네 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도 크게 증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제 기준을 봤을 때 어르신들 그중에 56% 정도가 장애인등록하고 계세요 네 네 그만큼 보조공학이 필요성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결국은 그런 역할을 또 해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상임위에서 네 그리고 사실 이제 5선에 활동을 하시면서 또 기억나는 거 엄청 많겠지만 그중에 그래도 기억나는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초선 때 네 그 학교용지 부담금 황급법이라는 특별법을 4년 만에 통과시켰어요 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당하면서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셨는데 네 아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비서실장이라 제가 막 언성을 높여서 이 정부가 왜 이거를 반대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안 그럴 거라고 지금 잘 싫어하신 걸로 역할을 하시잖아요 하여간 근데 네 근데 하여간 그때는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특별법인데 그게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 받으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너나 없이 분양자는 몇 백만 원씩 내야 돼요 아 근데 그게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네 그거 걷어가는 건 위헌이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네 잘못된 법률에 의해서 받아갔으니 걷어갔으니까 사과하고 네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돌려줘야 되죠 그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럼요 개인끼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 다 썼다 없다 뭐 이러면 재정이 탈난다 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법을 넣어서 통과를 결국은 시켰습니다 네 시켰는데 그때 전국에 26만 국민들이 구제를 받고 네 구제를 받고 약 5천억 정도 되는 글을 돌려줬어요 그럴 때 네 아 그 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네 진짜 제대로 해서 입법을 해가지고 관철을 시키면 많은 사람들한테 두루 이익이 될 수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도 그때가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제가 그게 사실은 저 변호사 때 네 그 위헌 결정을 받은 그 사건이 있었는데 네 초토세라고 초과 이득 초과 토지 토지를 초과해서 하고 있으면 세금을 더 부과되는 초토세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위헌 결정을 받아서 그러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물론 숫자는 얼마 안 됐습니다 부자들만 있었으니까 네 근데 안 돌려줬어요 아 그때 제가 볼 때는 어 위헌 결정을 받은 엉터리 법에 때문에 돈을 걷어갔으면 돌려주는 게 맞는데 그렇죠 왜 안 돌려주지 만약에 이거는 대법원이 판례 변경을 하거나 네 아니면 대법원이 판례 변경을 안 하면 국회가 특별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는 바로잡아야 된다 라는 거로 글을 쪼만하게 글 쪼만한 뭐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되니까 딱 그 사건이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런 이런 하나하나의 경험이 나중에 자기한테 훗날 네 뭘 하든지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이상민 의원께서 이제 5선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그때 당선 딱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 저는 아버님도 생각이나 할 거고 집에 계시는 아내도 생각났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먼저 떠올리셨어요 무엇보다 이제 가족이 생각나죠 아 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손출직으로 나가면서 많은 이제 그 같은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유롭진 않잖아요 다 남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튼 의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제약도 있겠고 하여간 뭐 등등 네 그 가족 생각도 났고 네 또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와 이제 곧바로 가봐야 되겠는데 그 아버님 산소 아 네 네 산소에 가서 좀 잔 돌려놓고 인사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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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네 그 정작 인사 드려야 될 아버님한테는 네 인사를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버님이 널리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네 며칠 내에 산소에 가까이 있으니까 네 가서 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네 저 제가 각각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네 높은 산 같은 데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길가 옆으로 해놓으셨어요 아 아버님이요 일부러 선산에 길가 바로 옆으로 아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금방 이렇게 할 수 성묘을 볼 수 있도록 아유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일부러 이제 한 거가 참 저희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방송 출연하셔서 그 얘기가 가장 찡했었는데 네 이제 사법고시를 딱 합격하고 나서 네 이제 내려갈 때 세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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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가셨는데 꾸지란히 맞추셨다며요 네네 네 건방지게 세마어로 타고 왔냐 네 근데 제가 이제 슬림동 고시원에서 공부할 때는 아버님이 세마어로 특시를 해 주셨거든요 네 올라갈 때는 공부할 때 네 네 그래서 그 그때는 아유 제가 고시생 주제에 무슨 세마어로 특실인가 네 제일 비싼 세마어로 이었으니까 그때는 타고 다니라 그러셨어요 네 어 그러고 막 타라 라고 하셨는데 정작 대군하니까 왜 건방지게 세마어로 타고 다니냐 아마 제가 이제 혐임 계속 떨어지고 의기소침하고 네 저절감 느끼고 그럴 때는 세마어로 세마어로 특실이지만 이거 하나라도 좀 이렇게 자신감 네 좀 프라이드 같게 이렇게 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고 네 또 조금 우쭐거리고 할 때는 거릴 것 같을 때는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정치를 하시면서 아버님의 영향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인권변호사 활동하실 때도 아버님이 집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사무실까지 네 또 직원 인건비까지 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1년을 그 저 마련해 주셨어요 네 1년 사무실 운영비 그러니까 직원들 비용 인건비까지 해서 마련해 주셔서 월급 재날짜에 주도록 해라 왜냐하면 제가 사부연수원 나오자마자 개업을 했으니까 네 수임사건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 저 혼자 굶는 건 괜찮은데 직원들을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버님이 1년을 네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고 돈을 주셨죠 네 그런데 가끔은 모든 분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우면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올바르게 변호사 생활하라 인권변호사 하라 네 아버님의 뜻이 거기 안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를 너무 거기에 휘둘려서 네 맡을 사건 안 맡을 사건 네 이렇게 막 덥석덥석하지 말고 네 그리고 도와줄 일에 법률가로서 네 어렵게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그 어렵게 시험이 돼서 자격증을 딴 그 변호사의 활동을 의로운데 또 필요한데 써라라는 뜻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고요 네 만약에 만약에요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네 달에 이제 가실 때 이게 우리나라 달 가는 거예요 달 갈 때 그 세 가지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네 혼자 가시면 외롭잖아요 네 세 가지를 가져간다 그러면 어떤 걸 가져가시겠어요 저희 집사람 저희 집사람 저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은 같이 가기 싫 텐데 첫 번째로 억지로라도 끌고 네 아 그래요 사모님 아내분을 네 먼저 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아 또 제가 이제 어머님 모시고 있으니까 네 어머님도 모시고 가야 되겄네 아 어머니 네 어머님 혼자 여기 계시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뭐 젊은 젊은이 청소년들이니까 네 지구에서 더 할 일 더 많이 하고 네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아 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반겨워하는 저를 네 제일 반가워 반가워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의도적인 질문이었었는데요 한번 보시는 가정에서는 100점 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제 5성 국회의원이시니까 역할이 크시니까 네 집에 약간 늦게 들어갈 경우도 있고 약간이 아니라 아주 늦게 들어갈 국민들을 위한 역할을 크게 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을 거기다 다 할애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또 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꽤 오래됐지만 네 꿈을 여쭤봤을 때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신 당당하게 네 지금도 편한 게 없습니까 아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랬지만 아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정치인 이상은 네 국정을 한번 짜 제일 앞에서 리드할 수 있는 네 대통령 최고 지도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 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어느 정치인도 다 갖고 있는 생각이고 네 저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되면 여러 의미가 있겠죠 아 그럼요 여러 의미가 있겠고 아마 자신 여러 의미가 있겠고 네 또 절할 자신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상민이요 꿈은 대통령이다 목표는 대통령이다 계속 ING다 네 맞습니까 네 아 아 그랬더니 제가 저는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 이거는 물론 출마 기자회견할 때 한 얘기고 오래전부터 해오던 얘기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추진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아 네 저 분권형 개헌이라고 해서 이제 네 책임 총리제 총리한테 권한을 대거 주고 책임 것 하라 국정 운영하라 라는 것과 또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뭐 이런 내용을 담은 분권형 이제 개헌인데 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총 국무총리에 도전하겠다 네 이랬더니 어떤 분이 굉장히 막 심하게 꾸질한 문자를 보내셨어요 왜요 너 선거 끝나자마자 뭐 코로나19 이거 극복하는데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개헌이나 한다고 하면서 네 개헌하고 나면 오늘 국무총리하겠다는 자리욕심만 보이냐 근데 그 뜻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거는 한참 변의 얘기고 선거 직후에 한 것처럼 기사가 약간 그렇게 돼 있는데 잘못된 와전된 기사고 네 그리고 지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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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 led 너무네프 리더로서 참모습 러쉬 보면서 지사 지금 그런 Shh 그 에 1 19 성 이 unaware 다 영 6 8 장 드 intestveda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뭐 혹시 대통령이 부총리 됐다는 건 자리에 대한 욕심은 아니지만 그건 결코 아니고 그것이 오로지인 것은 아니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잘 그러려면 제가 실력도 있어야 되고 동목도 있어야 되고 덕도 갖춰야 되고 갖춰야 될 게 많은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 욕심인데 결국 그 일 욕심은 국민을 생각하고 약자를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한 역할이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정파관이든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든 신념이든 생각이 다른 거를 잘 조정해낼 수 있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어릴 때도 이렇게 잘 이렇게 중간에서 조정도 잘하고 잘 남학생 여학생끼리 싸우고 그러면 잘 해결해주고. 중간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셨군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또 청파관에 잘 조정한 경험들이 좀 있어서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거는 갈갈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괜히 적대감 갖고 있고 괜한 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거의 적대적 감정을 갖고 대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그걸 해야 될 것이고 그런 활동을 오선인이니까 더 그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상민이 오선되셔서 축하드리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배지를 초선 때부터 안 달고 다니셨던 거. 털털한 인간미. 제가 또 개인적으로 형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은 그걸 좋아해요. 그런 마음은 다 전달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앞으로 또 장애인 당사자이시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역할을 해 주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존재만으로도요. 장애인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장애인으로서 국회에 입성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장애인이 갖고 있는 걸림돌 또는 부족한 부분을 좀 걸림돌은 없애고 또 부족한 부분은 메꾸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100% 다 모든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해내면서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끔 하게 그런 노력을 함께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현장에 가서 장애인이든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좀 기운 좀 날 수 있게끔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법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예산도 될 수 있게 반영될 수 있게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도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거 지키지 않으면 많대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지키시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또 가까이 만나 뵙던 분들도 이제 그 횟수가 줄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지장이 있고 더더구나 이제 음식점이나 또는 학교 강의나 또는 알바나 뭐 이런 등등을 일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일거리도 줄거나 없거나 이래서 많은 생계 절벽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모든 모든 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감정도 예민해질 수 있는 때이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좀 더 너그럽게 힘들지만 그러나 견뎌내면 좋은 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우리 공동체가 그냥 넘겨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분들에게 손길을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과 연대의식도 같고요.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부족한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뜻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감 세상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감 세상에서는 정말 깨끗한 정치, 배려의 정치, 소신의 정치를 하고 계시는 이상민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요. 아 공감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먼저 다가가고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 결국 또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우리나라를 또 과하게 기지를 만드는 유성. 여기에 책임지겠다고 했던 분. 오늘 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는 더 공감 되는 세상 이야기 갖고 계세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